전남형 긴급생활비 신청자가 23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가구는 23만여 가구로 32만 가구 대비 72%가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총선 업무 수행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 시책 사업 등으로 지자체 업무 부담이 과중돼 선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온라인 접수는 군청, 방문 접수는 읍면동으로 구분하고 신청 대상 가구의 지급 결정 권한을 부서에 부여하는 등 강진군의 사례를 지자체에 공유해 지자체의 지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대상자 선정과 상품권 지급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고 상품권 확보 등을 추진해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